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지장기도 민족사에서 편했습니다. 지장보살, 범어로는 크시티 가르바,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크나큰 사랑의 대표적인 대승보살입니다. 이러한 지장보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경전을 베껴 쓰고 그림을 따라 그리며 기도를 이끌어주는 필사 컬러링 책입니다. 삶의 지혜와 행복을 열어주는 일상의 이야기,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며 지장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지원스님의 생명력 넘치는 언어,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된 양선희 작가의 불화가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완성. 원격적으로 표현된 양선희 작가의 불화가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원격적으로 표현된 양이 신경이란 hay원의 세명의 입금을 해주는 자유의 확정일 필요가 있습니다. 원격적으로 표현된 양선희 작가의 국가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